제가 낳은 자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하늘이 준 자식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더 섬김과 나눔과 겸손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더 큰 행복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984년 8월 2일 새벽 미국 LA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는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가 높이 솟아올랐다. 레슬링 국가대표로 출전한 김원기가 스웨덴의 유한순을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이다.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의 양정모에 이은 두 번째 금메달이었다. 4일제 금메달 소식이 없던 대한민국에 기대조차 걸지 않았던 레슬링 종목에서 나온 금메달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무더운 가슴을 시원하고 후련하게 해주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메달리스트 1984년도세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금메달리스트를 따셨으면 언제 처음 레슬링을 하신 거예요? 제가 가난 때문에 도시로 학교를 못 가고 농촌의 학교를 선택했고 또 대학 갈 수 있다 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레슬링을 시작했습니다. 또 레슬링을 시작하면 양정모 선수처럼 훌륭하게 될 수 있고 또한 제 본바탕이 못생겨서 여자들이 줄줄줄 딴 나가니까 그래서 레슬링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선수시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남다른 교육방법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나요? 네. 또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님은 먹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꼭 동네에 막내야 자제집 갖다 드리라 다 나눠 먹고 또 저희가 어떤 손님이 와서 뭘 사가지고 오면 꼭 나눠주시고 또 지금도 어떤 손자나 어떤 아들이 군대 가면 그냥 안 보내요. 항상 용돈 줘서 보내고 그래서 배려와 나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인내, 기다림 이걸 어머님한테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아무래도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때 금메달 따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LA올림픽 금메달, LA올림픽 4일째 메달이 하나도 없다가 제가 첫 번째로 금메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모든 매스컴에서는 제가 유망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자료는 아무것도 없었고 저 자신도 금메달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시합 4, 5일 앞두고 발목 부상도 당하고 대진표도 워낙 센 사람하고 붙었고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죽을 각오로 어머님의 젖 먹던 힘을 동원해서 또 제가 하늘에 계신 분한테 기도를 했어요. 제발 좀 도와달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저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면 꼭 그 모든 축복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겠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한겜 한겜 최선을 다한 결과 저에게 금메달의 영광을 받았어요. 삼남삼녀 중 막내로 태어난 김원기. 12살 때 위암으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6남매를 힘들게 키워왔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 아들이 레슬링을 시작하고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용돈 한 번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려 미안해했던 어머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어머니가 김원기에게 가르쳤던 것은 바로 나눔이다. 콩알 한쪽도 나눠먹는 나눔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을 돕는 나눔 그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나눔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 주로 함께하는 모임 스포츠 스타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느 성장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 이후로 저희들도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군데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어찌 보면 봉사활동은 받는 사람의 기쁨보다도 주는 사람 기쁨이 크기에 저로서는 저 혼자서 축복을 다 받으려고 이렇게 좋아합니다. 시합 나간다 하면 부모님들이 어렵고 또 형님도 어렵다 보니까 용돈을 못 줘요. 그러면 시합 나가려면 뭐라도 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니까 섭섭하고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너무 알기에 과연 부모가 안 계신 아이들이 레슬링하면서 얼마나 소유당할까 얼마나 힘들까 아들분들이 여섯 분이 계시고 또 아름다운 예쁜 딸분도 한 분 계시니까 그런 게 충족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하죠. 혼자서 축복 다 받으려고 그런데 이제 그 여섯 명의 아들들은 제가 레슬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어떤 시기에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자잘하고 또 슬럼프 가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컨트롤을 잘 해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레슬링 아들들을 그렇게 제가 부모 역할을 하게 됐고 또 태권도 하는 아이는 우리 태권도 후배 선수가 너무 어렵다고 추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도 사실 가족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내가 부모 역할을 함으로써 또 특히 금메달리스트가 부모 역할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자부심을 갖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금메달이다. 어떠세요? 느낌이. 양아들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 든든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일도 많고 사실 그 아이들이 저 바라는 건 없어요. 다만 바람이 있다면 아버지의 그 뜻을 스스로 이어받아서 본인들이 반드시 열심히 살아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들이 아이들 낳으면 그렇게 배려와 성김의 도리를 가르쳐야 되고 또 자기도 잘 살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열심히 잘해라 그런 어떤 뜻을 가르쳐주고 어떤 얘기를 보통 많이 하세요? 운동선수분들이면 또 같이 공감대도 많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취미생활도 비슷할 것 같고 그래서 운동선수 때는 운동할 때는 사실 슬럼프도 많이 하고 힘든 과정이 많아요. 그럼 포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앞으로도 많은 경기를 추러야 되고 순간 포기해서 레슬링을 좌절한 것보다는 한 번 졌을 때 포기하지 마라. 앞으로 다음 경기가 있다. 아버지도 그러한 많은 경기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금메달이 한 것 같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자신의 후배들이기도 한 아들, 딸들의 응원을 위해 그는 자주 훈련장과 시합장을 찾는다. 그렇지 않으면 7명의 자녀들을 돌보기 힘들다. 물론 한자리에 모이는 일도 어렵다. 오늘 그는 얼마 전 태능선수촌으로 들어간 강래구 선수를 보기 위해 태능선수촌으로 갔다. 강래구 선수는 그의 큰아들이다. 그래도 아빠도 이곳에서 훈련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우리 아들이 내년 아시안게임 꼭 대표가 돼서 금메달을 땄으면 좋겠네. 반가워. 강래구 선수는 장래가 아주 유명한 선수로 이번에 처음 태능선수촌에 들어와 훈련을 하고 있다. 자신과 같은 종목인 레슬링을 하고 있고 또 일곱 자녀 중 가장 큰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강래구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큰가 보다. 만난 순간부터 이런저런 조언들을 아끼지 않는다. 지금 많이 바뀌었지? 아버님이랑 처음 인연 맺게 됐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은사님이 소개를 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은사님이 그래서 인연이 다 됐는데 아버님이 없는 게 약간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옆에 있다는 게 너무 든든했고 나한테도 아버님이 있구나 그런 느낌 처음 느낌인지 그게 너무 고마웠죠. 선생님께서 양아들을 되물림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저도 하고 싶죠. 아버님 이어서 나도 나이를 먹으면 어려운 애들, 한결이 있는 애들 저도 도우고 싶고 또 그 애가 나보다 더 할 수 있고 못할 꿈은 항상 있으니까 그들도 저도 내 꿈이 있고 아버님한테 목표로 가고 싶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훌륭한 아버님을 만나셔서 많은 조언도 얻었을 것 같고 교육 철학도 새로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이요? 제가 내 자식을 만나가면 항상 아버님같이 누굴 베풀 줄 알고 누구한테 항상 견손할 줄 알고 그래서 힘든 애들한테도 항상 가서 도와주고 옆에서 지켜봐도 아, 겸손하시구나 아버님이 그런 것 같이 내 자식도 나를 봤을 때 우리 아버님이 진짜 겸손하시구나 그럴 때 보면 그렇게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겸손하는 것 겸손하는 것 네,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님이 1등의 자리에서도 너무 겸손해야 하고 네, 맞습니다. 또 꼴등의 자리에서도 겸손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좌우명이 있을 것 같아요 좌우명이요? 저는 항상 그 뭐지 제 좌우명은 항상 소심이 잃지 말자 항상 그게 제 좌우명이요 항상 어디가나 벼가 익었다고 뻣뻣하게 서 있는 것보다 숙일 줄 알게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가 잘한다고 뻣뻣하게 서 있는 것보다 항상 겸손할 줄 알고 숙일 줄 알고 언덕으로 겸손하게 인사할 줄 알고 그런 게 제 좌우명입니다. 큰아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훈련 모습을 지켜본다. 이렇게 자식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선수 시절 힘들었던 일들도 떠오르기도 하고 또 힘든 훈련을 꿋꿋이 견뎌내는 아들을 비롯한 여러 후배들이 자랑스럽기도 하다. 하늘에 주신 나의 사랑하는 레이브 아들 네가 드디어 이제 손수촌에 입천했구나 손수촌은 대한민국 최익의 요람이야 그래 국가에서 너에게 좋은 기회를 준 만큼 왼쪽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내년에 아시안게임 건배달을 꼭 따서 하늘에 기도를 하고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많은 손수들에게 또 많은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삶 성김의 삶을 꼭 해주길 바란다. 네가 반드시 금메달 따서 매트위에서 아버지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한번 털어보렴. 아버지는 그걸 위해서 꼭 기도할게. 레이브야 사랑한다.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지금 한남대학교 3학년 올라가는 정주현 또 그 형인 정주성 이 애들한테 각별히 지금 사랑을 많이 못 줬어요. 그리고 지금 학교 생활하다가 지금 어디로 갔는데 그 아이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주현아 어디에 있니? 빨리 학교로 돌아오고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니까 빨리 학교로 복귀하고 같이 레슬링 하자. 괜찮아. 선수 때는 힘들 수도 있고 또 사랑 못 받으니 그럴 수도 있지만 빨리 와서 다시 아버지를 보자. 그 아이가 좀 마음이 아파요. 어떤 일로 그 아이들한테는 더욱 사랑을 못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조건이 있었나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대전에 떨어져 있는 상태고 또 특히 그 두 아이들은 별로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더 관심을 갖고 그 애들이 어려울 때 아니면 그 애들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스스로 먼저 챙겨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책임해 준 것이 미안해요. 그러면 이번에 혹시 계획은 있으세요? 새로 아이들을 더 고맙습니다. 지금 저 입장에서는 제가 올해 나름대로 사업도 많이 도와주셔서 잘 돼서 올해 12월 중순쯤에 또 아이를 왜 보려는데 어려운 체육인이 있다면 꼭 종목을 소홀해서 감독꽃이들하고 상의해서 제가 부모 역할을 더 할 계획입니다. 자신이 직접 낳은 친자식들은 아니지만 하늘이 내려준 자식들이기에 지금 있는 7명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자식들 그 아이들과 함께라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김원기씨 그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지라도 절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